조선 5대왕 문종의 혈능을 둘러보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곳은 경기도 구리시에 위치한 동구릉입니다. 이곳에는 조선 5대왕 문종과 현덕왕후 권씨가 잠든 혈능이 있습니다. 조선 5대왕 문종은 세종의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세종이 왕위에 오르면서 문종은 8살의 나이로 왕세자가 되었답니다. 문종은 아버지 세종을 닮아 매우 영특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종의 업적 중에는 문종이 깊게 관여한 것이 많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치국이의 제작 아이디어를 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문종은 아버지 세종을 도와 한글 창제에도 깊게 관여하였다고 전해집니다. 문종은 아버지 세종의 든든한 아들이었습니다. 세종이 1442년 건강이 악화되자 세자인 문종이 대리청정을 했답니다. 1442년에 문종이 대리청정을 하면서 세종은 문자 창제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문종이 대리청정을 한 기간에도 조선은 여전히 태평성되었답니다. 문종의 제1기간은 2년이지만 대리청정을 한 기간은 7년입니다. 그러니 문종의 실질적인 통치기간은 9년이 넘는답니다. 대리청정을 한 7년 동안 문종은 정무의 대부분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문종의 치세라고 할 수 있답니다. 매체에서는 문종의 이미지가 병약하다고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종은 품체가 컸으며 무예에도 능했다고 전해집니다. 그가 승하할 때 나이가 39살이었으며 다른 임금들의 비에 요절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문종은 성군이라고 할 수 있는 왕입니다. 그의 제2기간은 2년이지만 대리청정을 7년이나 하면서 나라를 안정적으로 통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치국이의 제작 아이디어를 냈으며 직접 화차를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만든 화차의 이름은 문종 화차라고 부른답니다. 이렇듯 문종은 조선의 국방력을 강화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리청정을 하던 와중에도 아버지 세종을 도와 훈민정음 창제에 관여한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렇듯 문종은 조선의 성군이라고 할 수 있는 왕입니다. 문종은 조선 최초로 적장자 출신의 임금입니다. 그는 정통성 있는 왕이었기 때문에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문종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종의 믿음직한 후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세종의 아들들은 모두 능력이 뛰어났지만 장남인 문종이 그 중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혈능을 보며 문종의 업적을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